암튼간에 용비늘도라는 이 기량무기 자체는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근데 마법이 너무 그려서 바꾸고 싶었더니 아 바꾸고 싶었는데 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그냥 장식용으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네 일단 잠깐만 올라가보자 다시 갈 수 있겠지 2단점프가 있어 어 용사의 고깃덩어리? 아니다 좋지 뭐 점프 있으라 여기서 점프하면 데미지를 안입지 뭐야 이건 또 점프 얼마 주지도 않...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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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뒤에서 다가오는데 흐린 강의 지하 묘지 야 일단 다 비켜지네 오지마 멜리나와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능력이 안될 이 프롬의 소울 시리즈 해보면 화방녀들이라든가 죄다 뭐라고 표현할까 하자가 있는 좀 그런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 어딘가 하자가 있었고 좌 좌 주의해라 너냐? 북쪽 용병의 뼛가루 북쪽 용병의 뼛가루 간장 있다 엄청나게들 많이 죽었는데? 멈추지마? 이러면 되는거 아냐? 오우쉣 멈추지 말라는게 그런 뜻인지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몰랐습니다 전사있는데 잠겨있다 이거 밟았을땐가? 야아 씨 개꿀 오이씨 과주의에라를 보자마자 얘가 뛰어들었어 저 안쪽에 문 열리는 소리 들렸어 전사있다 얼마나 셀까? 어? 가드카운터 유효하다 목표는 페리 또 보스다 페리의 시간이다 묘지기? 뭐야 누구잖아 누구잖아 아 내가 페리를 잘 못해서요 기잡으로 끝날게요 마지막은 깐지나게 빛이여 너무 쉬운데? 얘는? 폭풍의 칼날 폭풍의 칼날 이게 초반부라고 튜토리얼용 보스들 엄청 깔아놨나봐 이 너머 또 뭐있어? 엉덩이 엉덩이 공격 필요하다고? 이 너머 또 뭐있어? 엉덩이 엉덩이 공격 필요하다고? 뭐랄까 이 너머 점프 유효하다 이런거있죠 근데 점프를 원래 아 닿을까 말까 하는 거리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점프가 유효하대 그럼 긴가민가면서 해보게 돼 죽으면 아이 나쁜 시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저런 낚시는 좀 안하면 안될까? 다이어트 재미도 없고 짜증만나 저건 근데 너무 빨리 끊나버렸네 묘지 텀엄 미쳤다 너무 멋있다 어 자 그쪽으로 팀이 안됐어요 별로 좋지 않아 절로 가볼까? 뭐 있을지 모르니까 해파리 있는 곳 아 뭐야 아아아 그냥 강 강 기습 따라서 쭉 갈 수 있는 곳이었구나 아아아 아아아 뭐야 왜 내렸어 뭐 누르면 내린거야 어? 아 이런 이거 mpc잖아 너 압력이니? 엉덩이니? 너 아들 나라이오 흡연한 손 한 쪽 끝은 나이 너랑 죽여놀 저건도 뭐야 아 저건 mpc 압력인가봐 아 mpc 100념 잘했어 얘 그때 그 피모델 사냥꾼 유랑가 걔 아니야? 맞네 그때 한번 있었잖아 사냥꾼 유랑가 나발인가 입구에서 어딘가로 갈 때 유라 어딨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마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그래서 저 아이템은 뭔데 뭔가를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 아 이거다 오 오 이해했어 용찬의 재단에서 용의 힘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용찬의 재단은 어딘데 완전 몰루각이네 완전 몰루각이네 제가 좀전에 싸우는거 보셨으면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저는 얘네 게임을 할 때 pvp를 안했거든요 애초에 제가 pvp 자체를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전 드럽게 못 싸웁니다 아 난 pvp 자체가 나랑 잘 안맞는거야? 저 용찬의 재단이 어딨을 아이씨 전투걸려서 맵 못봤고 어 된다 이제 용찬의 재단 내가 본적이 있을까요? 없나본데 잠깐만 여기로 가서 저 검색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왠지 여기가면 그걸 알 수 있을거같아 용찬의 재단 서쪽 해안의 용나루터? 어? 저기는 못가는거 아니야? 저어기? 저기를 어떻게 갑니까? 가게 안나오는디 여기 말하는건가? 무슨 교회가 있대요? 섬에 아 저기 이해했어 저기 가봅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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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